이틀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통효오니 히즈스테리 이그라이트 텔레포트 캐슬리 인클리즈 오랫동안 기다렸다 되게 스펠이 특이하네 저거 저러고 있다가도 딴 데 가서 이득 벌 수 있는 거 아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크보고 고른 픽이었나? 우리가 선 픽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단은 임베 조심해야겠어요 저쪽에 1렙 2냐 피지가 있긴 한데 나머지가 좀 괜찮은 편이라 어둠이 윗 땅을 차지한다 이런 드러나 죽은 거 아냐? 애들이 왜 이게 여기 이러고 있냐고 야 여기를 봐야지 아우 답답해라 특혜의 궁때문에 되게 이럴 때 그냥 무난하게 뭐죠? 잘 익었다 쟤데리 술을 퍼블이 미신이네 아 고통받는다 다 어치 골고루 먹었네? 특혜가 어치 못 먹었네 와아 쟤들 봐 저기 있네 오리아나 궁 한번 던져주고 저기 있네 오리아나 궁 한번 던져주고 적 블루를 달려야돼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애 적 블루를 달려야돼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애 솔직히 이건 선택지 없죠 스페가 막으러 오면은 그냥 빼야돼 난 또 근데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어 이거 리신 오겠는데? 리신은 지금 1킬을 먹은 상황에서 템이 나와서 할거에요 아마 아 그니까 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 봐 당장은 다 더 존나게 소극적으로 해야지 리신 여기 있다 리신 여기 네 자크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저 위로는 일단 다 와드바시죠 고지가 할 필요 없다는거 리신 여기 어우 우리 바탕 너무 힘들다 인베이 공략이라 쓰고 똥덩어리를 싸두고 왔다라고 읽습니다 대충 그냥 시간 오래 들었던건데 읽어보니까 부끄러워 히어가 좀 빨랐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빨랐다 이거 그냥 풀어 풀어줄게 한 번 풀어줄게 한 번 풀어줄게 한 번 리코틱 가 오려볼거야? 떼는게? 아 아 내 큐씨 피스티 보고 난 바로 뺐는데 안 빼고네 남아있어 야 저거 존나 불안한데? 자크가 끊어줬으면 최곤데 복금크 왔네 다행히 피즈에 이득 보고 온건 아니네요 맹중다행이다 피스 많이 밀렸고 이러면은 탑자크가 조금은 났죠 일단 신발만 이거 가고 나머지 그냥 다 방템 뚫을게요 피하면선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 아들이 다 냈습니다 과거에도 기간도 아 저런거 당하면 바텀도 위험하잖아 똑같이 봐봐 저거 무조건까지 당이니 아 오리아나가 저기서 이렇게 능히면 안되는데 보내자 원딜이 없네 시작도 백도 무리다 일대 와드를 사서 여기여기 박아야죠 리신이 되게 정극 적극적으로 가정하면서 아고정글로 비고 있으니까 저기 초반에 킬 먹어서 그래요 킬 먹으면은 그날 쎄거든요 계사가 투돌하니까 뭐 숭몰고 할거에요 제가 지금 저기 기득 못보면은 좀 그렇다 라는 느낌이 드니까 숭몰고 하는거죠 지금 다크는 좀 할만 할텐데 빈넵을 빈넵을 빈넵도 그렇고 자 뒷가서 신발 맞추고 자 이제 먹자 근데 체리공공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바테바떡하냐 바테면 못가죽겠네 키가 적었어 내가 강가면은 저게 어? 아 씨 파졌냐 다행히 골든이 씹었다 아 여기 와드 필요한데 진짜 미치겠네 빼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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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탑 플러시 다행이다 그나마 송통을 틔워주네 아 리신 상황이 너무 좋아 진짜 미치겠어 빠르게 빨리 아 죽었다 다행이다 오지네 저거 들어오는데 와드 좀 야 우리가 와드를 해줘야돼 너무 늦었어 저것도 안해가지고 당한거 아니야 카정이랑 항상 골라 안 씹었으면 나도 죽었죠 이거 너무 늦었어 코어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 나 용래 씹어야되는데 다행이네 와드를 좀 더 닦아 시작도 끝도 우리 여신 보세인데 파전을 가라도 그 피로 탑에 궁맞고 죽을 생각이 아니라면 현명 선택은 아닌거라 아 아 그리고 피지도 올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쟤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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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구를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요새 욕맞겠지 욕맞이 은 먹었겠다 이미 벗겟이 가서 부터 아, 피들 불쌍하다. 일단 궁은 찍어야지 피들도. 저거 CS 좀 먹게 해줍시다. 너무 불쌍하네. 이거 한번 참아보면 안될까? 한번, 한번 한번 해보자. 저거라도 잡아야지 진짜. 아, 미칠까나? 뛰죠 뛰죠. 차비의 차치였습니다. 좀만 더 미니까? 좀만 더 미니까? 받으자. 아, los imb 의상 예전소 예전소 네전소 독턴 더블유 스킬로 신짜오 삼중격 막을 수 있음? 오니 스킬이라 막히나? 신짜오 삼중격은 모르겠네요 아 진짜 알미원 아 독턴 저거 독턴이란 나 리신 레드 타이밍 맞춰서 없앤거 아냐 뺏겼어 창놈 진짜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레드 시간인데 이거 어 다행이다 레드로 못듣지 어 이 타이밍에 가졌어 다행이다 진짜 베인 조용이 잘 끄고 있고 오리아나가 너무 많은 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정원 좀 먹을게 시작했다 이 띠들 아 내가 뭐하겠어 이거 뭐더라? 빨리 와 오리아 됐다 됐다 우리도 안하네 야기 조심해야겠다 됐다 됐다 몰라요 제목 옆에 게임신이 있다고 내가? 아 이거 나 탑끈 랩드 지배고 나 파밍하는 거 물론 좋긴 한데 내가 딴 데 가야 되지 않을까? 어 리신 온다 이거 봐라 피씨만 보이나봐요 게임신인데 게임신인데 흐헤헤 이거 칭호야? 지존 적상이 붙여주나봐요 DJPB님 초콜릿 한계인 것 같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잡아줘 제발 좀 아 제발 좀 아 미심이나 죽이면 안 될까 우리? 어어어 미친 피지가 이득 밀자 이득 밀자 아니 앉아봐도 되는데 그거 앉아봐도 되는데 우리 이득이면 이득 보면 되는데 왜 거기서 올라가나 이득 보면 되는데 케이틀린이 지금 존나 잘 컸어 157개 케이틀린이 무섭겠네 아프다 아이스탕 끈 나 좀 먹자 안되겠어 에이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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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너무 늦게 주는데? 아..이건 거의 밀린거랑 다름없는데 와아아아 미친! 배밍이가 아..내가 도착해야겠다 와..킬진 진짜 쎄 이제 파밍만 한 15분동안 파밍하더니 쎄 비신 9렙이네 완전 작았다고 볼 수는 없겠다 저거 조심해야 돼 피리궁 잘 받아야지 피리궁이 지금 핵심이다 주..축가? 아..영혼 줘야될거 같은데 아..영혼 줘야될거 같은데 아..오케.. 다 되겠다 피들도 짱 다 좋음 피리궁 괜히 맞았다 하하 와아 케이틀린 왜 이렇게 잘 지키냐 아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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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조심 버블 챙기고 레드 먹을래? 미용까지 먹자 아..우리 블루가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지. 어? 나 아니지? 아 저거 그냥 집가서 그걸로 줘도 되는데. 아 저거 내 손에 대해. 어? 어? 보냐님 방생. 가겠는데? 가나? 안가네. 블루 그냥 상관없는데. 아 벽궁이랑 칸뎀 맞췄으면 어떻게 피지 정도는. 아 벽궁이랑 칸에 누구누구 있었더라? 아 벽궁이랑 칸에 누구누구 있었냐? 오랫동안 기다렸다. 아 벽궁이랑 칸에 누구누구 있었냐? 오라클이? 오라클 필요한데? 아.. 오라클이 필요한데? 오라클 필요함. 얘들이 바론 잡을 순간 뒤도 나올 것 같고. 저 제인 혼자 바텀에 구르고있는것도 되게 불안 해보이네요. 오라클 좀 먹었으면 되겠.. 좋겠는데? 아이 매니저들 나보다 늦어어어 내가 빨랐다, 덩어리 주는게 그리고 블럭도 어서, 블럭 완료함 아드! 나는 게임하면서 봤는데 야부다들이면 어째 흠 한타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거 피즈... 한타 하죠 후반에 참고 가만히 지금도 무난하고 이거 우리가 초반에 많이 지배했는데 지금은 뒤집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가 상황이 좋아요 훨씬 좋죠 용은 한번도 구경도 못했지만 일단은 다음 용사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론 싸움이나 특패 빨공 장렬 어... 따라가요 아... 다 보니깐 저들 자체었습니다 아 진짜 들렸다 그가 나랑 끝마다 마비 잘맞아서 빨려줬으면 너도 같은데 피들궁을 아직 안썼네 피들궁을 아직 안썼어? 아 이거는 정말 피들이 중요한데 데이는 뭐한거죠? 모르겠다 우리가 신지한테 불려서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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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쎈데 너 안쎈데 너 안쎄다고 왜그래 안쎈데 총말을 무할지 않았다 피들이 뭐했지 근데 진짜 아 너무 아쉽다 우리는 시간을 좋아했다 피들이 잠시나 때리려고 피로나라 이기자 이랑 다니면서 와드 좀 치우죠 오랫동안 기다렸다 데이는 지금 센게 아닌데 이번 한타는 그리거든 못사웠고 잘못사웠어 베인 좀 먹어 베인 좀 먹어 베인 언제까지 내도 안먹을거야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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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인 3 라우스 2 8 2 확 perm 공을... 아... 오리아나 진짜 조금 노센트다. 결제선 파밍이 아니지. 공으로 시야를 밝혀야지. 파밍할 게 아니고. 저거 줘야지, 줘야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운명을 완성하라. 아... 피졌다, 피졌다. 피졌다. 피. 노공이 없어. 안전좋아 그래 좋아 안전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받은 느낌에서 뭐야 어허허허 죄송합니다 물고기님 그대님 공포 좀 걸리셔야겠어요 아 실드 실드 아씨 접수어 비지가 이게 뭐죠? 완전 잘 싸웠는데 이걸 어떻게 치네 케이틀린이 다 죽이네 밀가섭 목장님 초콜릿 2개 고맙습니다 방금은 튜페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일찍 이게 끝났는데 그래도 안되네 아 못막나 이번에는 튜페 물헌대 다음부터는 그냥 DM만 가야겠다 밥이 없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좀않나 잠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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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나이스 좋은 단점이었다 좀 빠드 좀 와드 없나 와드? 누가 와드 없어? 와아 세방 아아 이거 쟤를 몰라갈 수 없다 아니네 아니네 좁이 아니고 지쳤구나 위리심 위리심 안 돼 딜가서 지금 뭐해요 이거 베인 놔줘야지 게임 끝나겠다 아 이는 어디까지 오래냐 정답 잘 나갔네 사론이 나간다 영이 아니고 왜 지냐? 저장 어? 왜? 아, 컴댐도 저렇게 맞으면 좋지 확인하겠습니다 아, 얘는 뭐 파밍만 싣고 타다가 와서 한 게 저거냐 비슷한 장르를 봤었는데 똑같애 포션 안다르고 뭐야 CJS 잘 못두니 픽실? 아, 이건 진짜 그건데 아까 거기서 못 싸운 게 너무 컸다 그것 때문에 게임이 넘어갔어 넘어갔어 뭐? 와, 케이틴이 너무 쎄 내가 암호를 가서 암호템 위주로 가서 케이틴한테는 좀 버티는데 이거 좋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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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굿 정말 다행이다 아, 이제 오버댓 됐어 오버댓 됐어 어시는 사망했지만 딜 안 가는 녹턴은 안 무서워? 딜 가는 녹턴이 안 무서워요 다소대 정도 받고 죽을 생각이신가? 방금 탱탬이어가지고 그나마 그만큼 버틴거지 녹턴에 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좀 오버에요 진짜 하나도 너무 안 돼요 안 그래도 후반에 좀 종범인데 아니면 저 계획 가서 경기 영상에서 템트리를 어떻게 갔는지 한 번만 보셔도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개구멍 아, 아이리 참 아이리가 참 더럽네요 원디만 물어줘서 한타 때 할 몫을 하잖아요 그래요, 닌 마음대로 닌 말대로 한타 때 원디를 물어요 1초 만에 죽어요 어? 천운동 탭 어떻게 했어 못 버틴다니깐요 템템 가야 돼요 아, 닌은 템 가서 하세요 아, 닌은 그 자기 원하는 템 그래, 자기 스타일이긴 한데 미니깐요 롱탭이 좋아 좋았네 한 대만 해도 저, 리신 이니시하려고 그냥 와드에 현옥 때면 안돼 대신 윤파맞으면 원대에 날라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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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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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해냈다 케이틀릴만 죽이면 안돼 진짜 이거 소나 공피지션 빠졌으면은 피지가 안 들어왔어야 했어 피지가 오버에서 들어와가지고 덕분에 이겼네 소나 감성이네 틀쳤다 틀쳤다 아 아 자 나가지 말지 어둠이 이 땅을 차지한다. 끝나겠는데? 오래 없으면 이거 30초 못 버틸 것 같아. 억쟁이를 일단 당연히 줘야 되고. 아, 왕조 다 이렇게 됐어. 얘도 당하네, 형들아. 그래 한 번 둔 게 또 컸다. 이렇게 또 게임을 더 찍었구만. 잘 됐어. 아아! 아아! 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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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렸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기 새끼 아 미드 다퉁 막으러 가야돼 이거 시간 끌면 안좋아 우리가 이니시를 빨리 들고 싸워야돼 빨리 이니시를 해야할거고 알싸 라인이 됐다 됐다 오케이 이제 이거밖에 없다 나 케이스는 도둑했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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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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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잡으면 돼 이니시를 이니시나 꺼두고 얘도 잡으면 더할 나이였고 아냐 보내자 저거 힘들것 같다 이거 미드는 저 아르사 맞고 제중범이라서 소나를 잡을 수가 없네요 나나잡고 방금 케이틀린이 쫄아가지고 여기서 있어서 바론 뒤로 넘어갔죠? 덕분에 이한테도 이겼어요 저게 리베인도 쩔었어 안될 쩔었어 나 만원 없는데 이니시도 빨리 와야겠다 과거에도 지금도 아흐 걸어서 빼자 어둠의 땅을 차지한다 좋아할까? 아 이거 바로나무는 이제 좀 곤란하겠는데 흠 좀 곤란하겠는데 빠르게 빠르게 좋아 역바로는 하진 않네 다행이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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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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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む 먹었다 이겼다 이겟다 이겼다 음... 발원도 막음 자기 힘이 좋지 야 허쯔거리 하지 말고 제발 좀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니까 와 이걸 이기네 아 아